안녕하십니까 3P 바인더 코치 최서연입니다. 드디어 제가 또 하나 신물기를 장착했습니다. 촬영할 수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은 아이패드 이구요. 바인더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보니까 기존의 카메라 스마트폰으로는 촬영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아이패드를 드디어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하다가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지금 활용하고 있구요. 3P 바인더 제거 2018년과 2019년 바인더를 사진 찍어서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활용을 처음 알려드릴 오늘의 3P 바인더 팁은 EMS 입니다. 혹시 성과를 지배하는 성바힘에서 EMS 라는 거 보셨나요? EMS? 저희는 모든 일에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바인더를 활용해서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3일에 강의가 있습니다. 이건 강의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하고 보니까 그러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때 딱 강의를 가면은 끝인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때 강의를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전날 준비물 당연히 준비물 체크해야 될 것이고 못해도 이때는 강의 2, 3일 전에는 준비가 발표 준비가 80% 정도 끝나야 되고 또 이때는 저한테 강의를 의뢰한 기간을 통해서 수강생들 정확히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일정 체크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산 스케줄 제가 얘기한 EMS라는 거는 아예 잘 안 보이네요. 아이패드 초보입니다. 역산 스케줄을 활용을 하는 것을 EMS라고 합니다. 그러면 E는 뭐냐면 당연히 엔드입니다. 엔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 끝내야 되지? 라고 하고 그러면 아 중간에 미드는 내가 체크할 게 뭐뭐가 있지? 강의 하루 전, 강의 며칠 전, 강의 일주일 전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강의 스타트를 이때쯤 해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EMS 역산 스케줄 관리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좀 더 쉬운 일을 들어드릴까요? 실제 제가 맨날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제가 10시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날이 너무 추우니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불 속에 누워서 꼼지락꼼지락꼼지락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10시에 강남을 가려면 못해도 집에서 9시에 마을버스를 타야 돼. 그럼 내가 화장을 하는데 1시간 걸리니까 난 8시에 화장을 해야 돼. 그러면 화장을 하면 못해도 7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되겠지 라고 쭉쭉쭉쭉 생각을 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아주 쉬운 EMS 역산 스케줄의 예입니다. 그래서 3PA 바인더 이렇게 투두 리스트 적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아요. 투두 리스트 적으실 때는 전 일정 중에 할 일을 적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프로젝트나 또는 발표 준비나 기한이 정해진 것들은 역산 스케줄을 미리미리 탁탁 분배해 놓으시면은 아주 쉽게 일정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촬영해보는 아이패드 3P 바인더 강의 어떠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더 보시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양식지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깔끔한 양식지로 제가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P 바인더 코치 최희서연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나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